어머나 스페어 워거즈 그래서 성교시니까 이런 거 아니야? 근데 의미 괜찮은데? 진짜 완전 는 같다 진짜 멋있네 조희야! 조희야! 나와봐 어머! 어머! 진짜 동화에서 나온 왕자 형들한테 어떻게 해? 귀여워 잠시만 어떡해 나 잘 어울린다 성함도 나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 어떡해 우와 귀여워 나 어때? F4 같지? 그치? 육중표야 근데 잘 어울린다 육중표 잘 어울려 이렇게 뚜껑 많이 냈네 오빠가 이렇게 그렸잖아 진짜 나 오직 어깨 오빠만 한 것 같아 귀여워 내가 옷 입을 때도 진짜 제발 어깨뽕은 전 진짜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어깨뽕 있는 거 처음이야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그린 그림이 이게 크게 됐구나 감사합니다.